이곳은 게임 광고 촬영 현장. 완성까지 3일 남은 일정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제작진. 오늘은 메인모델 하정우 씨의 촬영 날이다. 하정우 배우님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감독님. 같이 촬영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채팅 중이니까 준비하고 오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 도착한 하정우 씨. 혼자 마무리는 하셨어요? 하정우 씨 여기 하루 종일 반반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촬영 시작이다. 아, 이번 광고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요. 1주년을 맞이해서 한층 더 풍성해진 그랑사과를 풀CG로 선보일 예정이고 여기에 저희 메인모델인 하정우 씨가 합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헬로우, 제임스. 작업은 잘 끝내셨어요? She was wondering if everything went all right? 하시면서 문제는 또 없으셨는지. If there were any problems? Perfect. 문제 없어. 헐리우드에서 CG 효과로 유명하다는 제임스 씨도 지금 막 현장에 도착했다. 바쁜 와중에도 좋은 결과물을 위해 어젯밤도 꼬박 샜단다. I've heard this video has to visualize the game Grand Saga's spectacular scenes with great quality. This level of work takes a lot of effort and time, even in Hollywood. But finally, we've made a piece of art which I'm sure will satisfy everyone. 너무 괜찮게 잘 나왔는데요? 너무 잘 나왔어요, 제임스 씨. 그럼 이제 여기서 하정우 씨는 어디에 합성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제임스 씨가 깜빡한 모양이다. 하정우 씨가 촬영 준비를 완료했단다. 깜빡할 게 따로 있지. 그걸 깜빡해! 감독님, 살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죠. 제임스도 사람인데. 여기 좀 누가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요즘 너무 직겹적인데, 이거.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진행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하정우 씨의 컨디션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다. 게임 광고 모델로 배우가 참여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죠. 광고 카페에도 제 이름이 걸려있더라고요. 아, 나 진짜. 그랑사가.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컷! 오케이. 전화위복이란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걸까? 감독과 제임스 씨의 호흡이 심상치 않다. 제임스 씨가 해결책을 내놨다. 그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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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너 이 새끼 지금 다 같이 망하자는 거야 이리 생각처럼 잘 되질 않는다 그랑 사과 그랑 사과 그랑 사과 그리고 하정우 씨는 지금 혼란스럽다 다시 모니터 앞에 모인 제작진 뭔가 해결 방법이 생긴 모양이다 하정우 씨가 빠졌다 난 너무 좋은데 하정우 씨가 빠지니 다시 높아진 완성도 힘내세요 아직 나레이션 남았으니까 저희 이번에 광고 진짜 잘 나올 거예요 저기요 여기 티슈 좀 갖다 두세요 하정우 배우님 우세요 빨리 좀 갖다 두세요 지금 울잖아요 한참을 울고 온 하정우 씨 마음이 좀 풀렸는지 감독에게 용기를 내본다 감독님 감독님 그래도 제가 메인 모델인데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아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치 팀장님의 서포트 제임스 아까 버전 근데 아까 버전이란다 그래도 하정우 씨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그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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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이제 나레이션 녹음이 남았다 자정우 씨 멘트 한번 가볼게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자시만 끊고 갈게요 팀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게임 광고잖아요 게임 전문 성우 시영준 씨가 많이 불만스러운 모양이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게임 나레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게임 컨셉이란 게 있는데 정석대로 가려면 발성부터 바꿔야 돼요 하정우 씨 이거 그런 느낌 아니에요 더 강하게 흉상을 좀 더 쓰세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다시 해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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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처해하는 하정우 씨를 위해 음양감독이 실력 발휘를 했다 괜찮은거 같아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그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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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네 방부장님 컨셉이 지금 여자성으로 가야 된다고요? 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하아 그걸 지금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팀장님 괜찮아요 제가 이펙트 걸어드릴게요 하지만 괜찮다 오늘의 에이스 음양감독이 다시 나섰다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이걸로 픽스할게요 해결됐다 한층 더 풍성해졌다 그랑사가 하정우와 함께 그랑사가 놓치지 마라 1주년 대규모 업데이트 지금 그 축제 속으로 사전 등록 시 1만 다이아 보상이 와르르 하정우도 날려간다 그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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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 사과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다시요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다시 하정우와 함께하는 그랑사가 그랑사가 이게 어려워?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랑사가 배에 힘 좀 주고 소리를 끌어 올려 하정우와 함께하는 여기로 여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